6. 네, 아빠야? 형의. 아빠, 네. 오늘 얼마나 문 끝나고. 현만 죽었어? 안 박히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얼마만 더. 안녕하십니까? 아빠 발? 왜? 아빠 발을 기념하려고 아빠 발을 아니 왜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아야하게 발이? 아빠가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지 되게 빨리 뛰어 되게 빨리 뛰어 뭐를? 아야할 때까지 아빠가 열심히 열심히 축구를 한거야 이거 봐 연애야 트로피 얼마나 많아 아빠 트로피지 트로피 어떤 사람한테 주는거야 연애야 잘한 사람한테 주지 트로피 이거 봐 아빠 트로피가 이렇게 많아 아빠 트로피 부자다 그치? 오빠가 신발에 내 이름을 썼는데 한번도 노출이 안됐어 그치? 그렇지 뛸 때는 노출이 안됐지 오빠한테 공이 가면 막 신발이 잡힐까봐 막 조마조마했어 기사가 나오고 막 불이 다 흘리고 있는까봐 아빠 신발 맞아 이거 봐 연애야 아빠가 뛸 때 입모양이 맨날 저렇게 아빠가 뛸 때 입모양이 저렇게 되는거야 이거? 응 아빠가 뛸 때 입모양이 아빠가 뛸 때 입모양이 선우야 뭐가 제일 좋아? 이 유니폼들 중에서 저거? 블루? 저 마르케드 가빈이 아빠 나 근데 저... 스케이트 타래요? 아빵 아빠 맨날 본는데 뭐 스케이트 탄다고 스케이트 미쿤 신나 스케이트 안타? 스케이트 애들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서 스키이터 탈 줄 아셨나요? 애들이 스키이터 타고 있는데 어때 오빠? 스키이터 타고 있는 게 있어? 야야 스키이터 타고 있는 게 있어? 좋아 스키이터 타고 있는 게 있어 아빠 어딨어? 선우랑 영웅을 찾아봐 아빠 어딨나? 자세히 봐 아기 아빠 어딨나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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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우도 찾아봐 정의 때 하기 때문에 선우도 선우도 들어가봐 얘네 여기 아까부터 계속 가네 가려고 관중을 좋아하나 봐 레스토랑에서 먹을까? 레스토랑 여기 피셰칩스 없어 여기는 피셰칩스 없어 기록 찍으신 거예요? 네 네 이쪽 아무도 못 말려 애들을 데리고 여기 오게 될 줄 알았습니까? 나 못하겠어요 왜요? 아이 자세히 봐 둘 셋 넷 둘 셋 셋 셋 넷 넷 넷 넷 넷